아! 와! 최종 결과를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결과는! 아! 이거 봐!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 수학의 신 5위였습니다. 우리 카이스트에 다니고 있는 홍혁표 학생인데 4분 16초 4분 16초 73 4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문제가 쉽지는 않았죠, 그렇죠? 태어나서 저런 암산을 처음 해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경험을... 그러게요 우리 주한군의 말대로 암산과 수학은 별개의 문제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랑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14살 주한군 슈퍼 암산 주니어 24초 4분 4위부터는 박빈이네 4위부터는 박빈이네 4위하고 여기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걸 어떻게 순서로 얘기해. 대박이다. 여기 24초 3호가 4호입니다. 대단하다 진짜. 미쳤어 미쳤어. 자 우리 전주 알파고 님. 3위의 기록은? 21초야. 21초. 우리 중학교에는 주아님과 3초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3초 차이가. 와 대박. 15초. 대단합니다. 15초도 15초 공일이야 그냥. 15초 플랫. 거의 14초네. 14초에 들어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와. 그리고. 대망의 1위. 인간 계산기 은행 지점장 출신의. 인간 계산기. 11초 1위. 11초 1위. 15초 통합이. 14초가. 11초. 1000 스테지. 16초. 10초. 17초. 19.